박세빈 조금만, 한걸로 좀 할 수 있을거야 네 세 해볼까요? 슈퍼드 슈퍼드 네가 슈퍼드 소리나면 얘는 무슨 소리 나지? 네 슈퍼드 슈퍼드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 나지? 스 응 얘는 얘는 중에 이 이는 중에 에 에 에 알 그럼 다 합치면 슈퍼드 슈퍼드 이렇게 연습 좀 하고 오세요 여기 뭐 연습한거 같이 가는데 하나만 더 볼까 그러면? 네 응 얘는 스카이 스카이 옳지 그러면 Y가 뭐 됐어요? I E 아 Y E 짤막 Y E 짤막 Y E 짤막이야 Y가? I E 짤막 Y가 무슨 소리 나는지 많이 알려줬어요 I E 짤막 그 중에서 뭐 됐어요? 스카이 응? 이게 스카이예요? I 인거지 와 얘가 I 됐지 스카이 맞습니까?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가 됐다고? 스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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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얘는 승 응? 잠시만요 스 스무 아이 스마일 응 스마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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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3개 전에 2개 했다 그치? 좋았어 그럼 얘는 스카이트 스카이트 그러면 스카이트 스카이트 잠시만 틀린 것 같아 응 얘는 스 스카이트 그렇지 잘했어 뭐라고요? 스카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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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에이 그러면 다시 이거 해보자 얘는 뭘까? 스 푸 샤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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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벌이 얘들은 계속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스타벌이 스타벌이 여기 이거는 다른거 다른거 다시 했다고 네 얘는 뭐였지? 스카이 스마일 스마일 스케이트 얘는 수투 오프 스타벌 스타벌 그러면 오는 오 오 한국사람들은 오 스톱 미국사람들은 스타벌 스타벌 그럼 얘는 스노우 눈사람 여기 맨까지 붙어 스노우면 눈살 맞죠? 그럼 오는? 오 오 스노우 오는 몇 번이나 맞췄어 얘는? 스마일 스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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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끝났어요 스멜 스멜 에이 에? 애가 내 거 어디 보았으니까 스멜 세멍 세멍 세멍? 여기에 이런 게 있나? 세멍 세멍 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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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요 스키 아 아 아 센 센 센 센 센 센 센 센 잠시만요 센 센 센 센 센 센 센 30 센 그럼 s End 스눠 스눠 K A s new Tom A 삼 7 k 공부 좀 더 하고 왔 sé 좋 읽기 연습 Robert 스피킹도 하시고요 하고 오세요 어머. 엄마, 안돼요. 엄마, 안돼요.